시원하게 오줌빨 대기로 한 번 오겠습니 아 진짜로? 혹시 사는 거에요? 뭘 사요? 야 너는 피지컬이 한국 남자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냐? 아니 평균이지 평균 근데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도 돼? 밑에가 외계인이야 밑에가 외계인이야 그거를 재줘야 돼 아 그거 재달라고? 어 진짜로 아 알았어 아 진짜 보고 그냥 진짜 아 볼게요 아 진짜로 내가 진짜로 보고 올게 어 뭘 봐요? 뭐 보는 거지? 아 야 이 미친놈아 이 새끼 진짜 보여줬어 아니 장난으로 나는 나는 그냥 니 털까지만 보여줬거든? 털까지만 보여줬는데 이 새끼 그냥 아예 까주라 근데 큰 버섯이긴 하다 어 역시 소문대로야 소문대로야 아 큰 버섯 고추요? 어 아니 뭐 먹으나 그러면 고추 큰 거 좋아해 작은 거 좋아해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먹는 고추? 먹는 고추죠 아 고추 잘 먹어요 솔직히 남자는 경력! 경력도 중요해 지금 우리가 이걸로만은 이제 판단할 수가 없어 어 한 번 시원하게 오줌 빨 대기를 한 번 오겠어 아 진짜로? 혹시 사는 거예요? 뭘 싸요? 어? 뭘 싸요? 아 전 진짜 나이아가라 폭포에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로? 나이아가라 폭포인지 내가 한 번 뜨뜨를 볼게 내가 진짜 아 오케이 아 근데 물을 많이 안 먹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자신있어 얼마를 싸는지 한번 볼게요 화이트! 자 시작 시작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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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셨나요? 6초? 뭐야 이 새끼 아 무슨 뭐 몇 초도 안 돼서 끝내 너 5초 걸렸어 한 번 쉬었어 안 쉬었어 맡아볼래? 아 야 닦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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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짧게 짧았어? 너 너 오긴 나왔어? 아 안 나온 거 같은데? 아 아 아 아 근데 오빠보다 길이다 어 생각보다 짧은 거 같은데 어 아니 왜 소리가 안 들 소리가 안 들려 소주로 한 거 같은데 아니 뭐 일단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 아 죄송해요 에 나 주장 하나도 안했어 오빠 많이 나왔어? 어 많이 나왔어요? 아 5초 룰 설명 못했는데 이거는 졌으면은 오늘 나와준 모모코에게 500개 별풍선 쏘기로 하는 건데 어 아냐 저 제안 하나 있어요 진짜 레전드 오네 모모코 나 이런 말을 해도 나 일본에서 되게 먹혔었어 클럽에서 왜요? 그러면은 한 번 쳐봐 이건 진짜 실화야 여러분들 이거 MSG 1도 아니야 나 이거 쳐다보면 안 돼 그건 나 치잖아